어제 유치원가서 이모부랑 성형이랑 뭐 가지고 놀았어? 지렁이 지렁이? 잘했어 우리 예은이 짱 이뻐요 아빠한테 이모부 지렁이 이모부가 지렁이 이렇게 던졌어? 어머 그랬구나 개미들이 지렁이를 냠냠냠 먹었어요? 어머 그랬어 예은이 지렁이 좋아? 진짜? 진짜 좋아해? 엄마는 지렁이 무서워 아기는 안 무서워? 아기는 안 무서워? 예은아 근데 지금 뭐 먹고 싶어? 아이스크림 아빠가 아이스크림 만들어준다고 하셨어? 아빠 아이스크림 주세요 해봐 아빠 해봐 아빠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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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아이스크림 해봐 혜련 이모 그래봐 아냐 이모 아냐 이모 이모 나 예뻐? 해봐 예뻐? 이쁜짓 해봐 이쁜짓 윙크 아기 사랑해